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. 준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2월 7일 밤에 동창과 술을 마시고 난 뒤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간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준천지법 강릉지원